I.T.계 신흥 재벌 국내 최고 매력 싱글남 1위 이중기잖아! 더 이상 귀찮게 안 할게 나랑 저녁 한 번만 먹자. 어머 진짜 저 기다리신 거예요? 난 여전히 예전엔 니가 알던 오빠 그대로야. 대체 이거 꼬미나 새씨야.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. 꼬맹이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맘속에 민수진, 너 하나뿐이었어. 두근대는 가슴 붉어진 표정